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연과학대학의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제목이 뇌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나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까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 여러분이 걱정이 되시겠죠. 기억해야 될 건데 망각하고 망각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 이러면 뭐가 안 될까요? 적응이 안 됩니다.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일상적인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고 뇌가 학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학습이 안 되면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고 망각해야 될 걸 망각하는 게 이상이 오는지 그리고 시간을 좀 봐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뇌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뇌의 학습이라고 할 때 뇌는 뭐 여러분이 항상 여기 여러분 머리에 지니고 다니시죠? 어디다 놓고 다니시나 정신을 어디다 놨나 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뇌를 어디다 놓고 다니기는 쉽지 않죠. 뇌는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뇌도 장기거든요. 여러분 장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심장, 허파, 콩팥, 위 이것 다 장기죠. 세포로 이루어진 어떤 몸에 있는 기관이고 특별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은 피를 이렇게 전 몸에 다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게 기능이고 뇌도 장기예요. 뇌도 장기인데 뇌의 기능은 피를 공급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심장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장기라고 부르는 게 약간 좀 뇌한테 신뢰된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런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장기입니다. 장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모든 장기는 여러분을 생존시키는 게 제일의 임무거든요. 심장은 여러분의 혈액순환과 모든 에너지 공급을 피를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간도 그런. 그래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생존이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뇌도 장기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는 겁니다. 뇌는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뇌가 없으면 정말 1분도 제대로 살아갈 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생명체에게 뇌가 꼭 필요하고 뇌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학습이거든요. 학습은 당연히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뇌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이라고 그러면 약간 어떤 어감을 가지고 오냐면 학습, 학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시험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시험에서 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습하면 학습지 뭐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 하기 싫은데 약간 이런 안 좋은 인상이 결부되게 우리나라 교육이 처음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학습이라는 거를 그렇게 약간 좀 편향적으로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뇌인지과학이나 뭐 서양 언어에서도 learning, 학습이라 그러면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험 보고 뭐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고 학원에 다니고 이러는 거는 뇌가 하는 굉장히 큰 의미의 학습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학습이다. 그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뇌가 하는 일반적인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뇌의 어떤 일반적인 학습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시면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항상 보여주고 하는데 뭐 동물,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을 하려면 일단은 해로운 것을 피해야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범이 나오면 어떻게든 저 표범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 비디오는 뭐 표범이 나중에 이 사슴을 막 잡아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뇌의 첫 번째 가장 제1의 임무는 여러분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 혹은 여러분한테 해로운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생존의 제1법칙이고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두 가지만 있으면 거의 다 설명이 되는데 뇌의 인지과학에서는 approach avoidance라고 하는데 접근 혹은 회피.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무언가에 다가가거나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런데 회피가 해로운 것을 피할 때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면 두 번째 생존의 법칙 두 번째는 이로운 게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음과 양 이런 것처럼 해로운 걸 잘 피하고 자기한테 이로운 거 도움이 되는 거를 잘 취하고 하면 여러분은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심리학자 중에 톤다이크라는 사람이 고양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한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해진 실험인데 고양이를 이런 퍼즐 박스라는 데다 넣고 이 퍼즐 박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고양이가 저 박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 문을 걸고 있는 걸쇠를 열기 위해서는 줄을 밀어가지고 1차 걸쇠를 열고 그 다음에 발로 또 2차 걸쇠를 열고 이렇게 고양이가 약간 하기 어려운 그런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양이들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 고양이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고양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훈련이 많이 된 고양이라서 들어가자마자 1차 걸쇠를 열고 2차 걸쇠를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고양이를 저기다 내면 아마 여러분이 무언가를 처음 학습할 때하고 비슷한데 어떤 게 문을 여는 건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건드려보죠. 이것저것 막 건드려보고 그중에 문을 어쩌다가 여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방탈출 이런 거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탈출 게임 같은 게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뭘 할지 몰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데 나의 행동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경험하면 내가 그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했던 행동을 뇌에서 세포들이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결과로 이어지면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담당했던 세포들의 활동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다이크라는 사람이 효과가 있었던 행동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효과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이로운 거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뭐 우연히 어디를 갔는데 밥집을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집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다시 또 와야지 하면서 그 집까지 가는 길 이런 게 다 같이 강화됩니다.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로운 걸 피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표범을 만났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던 장소를까지 갔던 길 그다음에 그 장소 골목에서 불량배를 만났다 모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크게 아주 단순하게 뇌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해로운 걸 피하기 위해서 그 해로운 것과 연관된 걸 학습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로운 걸 취하기 위해서 이로운 것과 연관된 걸 기억하고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뇌는 이 두개골 안에 있죠. 두개골 안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굉장히 깜깜합니다. 두개골 안에 빛이 없어요. 깜깜하죠. 깜깜하고 그리고 밖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자꾸 치면은 무슨 일인지 진동이 느껴지겠지만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뇌는 마치 이렇게 첩보 영화에서 저렇게 도청을 하면서 옆집에서 스파이가 옆집에서 자기가 관찰해야 되는 인물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도청을 하듯이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오감을 담당하는 감각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눈이나 코나 귀나 혀 그리고 체감각을 해서 저희 피부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 이런 감각으로 오는 신호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어떤 분이 기침을 하는데 그분이 아픈가?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경우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때까지 듣고 보고한 거를 통해서 종합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항상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희가 완벽하게 아는데 왜 추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뇌의 학습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고 다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상의 추측을 해서 이걸 거야. 이렇게 합니다. 내 입에 들어온 게 사탕일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학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인지화에서 이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 인식론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바깥세상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다. 이게 완전히 환영일 수도 있다. 다. 우리의 오감, 눈이나 귀나 코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여러분 영화 메이트릭스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뇌에 케이블을 꼽아가지고 전기신호로 막 주입을 하면 진짜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뇌가 착각을 하죠. 요즘에 가상현실 오큘러스 리프트나 이런 고글을 쓰면 진짜 자기 앞에 그랜드 캐니언이 쫙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 있다 보면 방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자기가 그랜드 캐니언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뇌는 외부 자극 외부에서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거는 어디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그 모델을 떠올린다. 이거 우리 집 같다. 이거는 법당 같다. 그런데 그게 다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릴 경우도 생기고 틀리면 바로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틀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법당이면 법당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자기를 제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모델이 맞는 거죠. 그런데 법당인데 시끄럽게 떠들고 법당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눈치 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 모델이. 실제로 뇌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치매가 생겼다거나 정신질환이 생겨서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딱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모델이 맞지가 않는 거죠. 세상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대부분의 일반인의 뇌는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이 모델일 거야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분량률이 별로 없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상당히 고성능의 제품을 탑재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 돌아가다가 그래서 연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하듯이 공기 중에 산소의 고마움을 언제 알게 되나요. 산소가 희박할 때.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러면 평소에는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숨이 안 찼기 때문에 혹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이제 산소의 고마움을 알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장기의 기능은 사실은 그 장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기가 없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습 능력을 뇌가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번에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제 치매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치매는 사실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노화나 뇌세포가 이제 점점 사멸하기 시작하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나 인지적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정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뇌가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적 인지적인 장애가 오는 걸 종합적으로 치매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뭐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기침이 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대충 그거를 다 합쳐서 감기라고 부르죠. 감기 걸렸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부르려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치매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류의 치매는 알싸이머성 치매라고 알싸이머스 디지즈라는 치매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알싸이머성 치매의 특징은 뇌의 해마라고 부르는 영역을 제일 먼저 타겟해서 못살게 굽니다. 해마를 없애는 게 알싸이머성 알싸이머 병의 제일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해마를 못살게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 딴 데는 맨 처음에 그대로 두고 해마만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해마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이상을 나타내거나 죽기 시작하면 해마가 하던 기능이 뭐였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여기서 항상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 갔는데 버스 정류 근처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평소에 맨날 이렇게 하던 건데 그러면 이제 평소에 내 해마가 이렇게 나를 항상 길을 인도해줬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뇌도 장기기 때문에 어떤 뇌의 여러 부위들이 이상을 나타내면은 여러분이 그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특히 알싸이머성 치매가 걸리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해마이기 때문에 해마의 기능들이 우선적으로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해마가 담당하는 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해마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뭘 하셨는지를 제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강아지 밥을 주고 산책을 좀 하다가 아침을 먹고 또 아침도 뭘 먹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가서 무슨 무슨 볼일을 보고 다시 몇 번 버스를 타고 와서 그런 거 여러분이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마는 자동적으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아버지 오늘 아침에 강아지 밥 줬어요? 그러면 어? 강아지 밥 안 줬는데?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돌발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라는 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의 기록을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그 기억이 합쳐진 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나는 옆에 사람하고 내가 왜 다른가? 그렇죠? 옆에 사람도 눈이 두 개고 나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나도 한 개고 비슷하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옆에 사람하고 내가 다른 이유는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기억이 달라요. 우리는 갖고 있는 기억이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개별성, 고유성이라는 거는 해마가 저장한 여러분의 어떤 생활의 기억, 삶의 기억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없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일생이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사진첩에 잘 저장해놨는데 그걸 누가 훔쳐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진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해마가 없어지면 기억이 안 나고 차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진 속에 이렇게 가족이 화목했던 사진을 봐도 얘가 누구니? 그렇게 하면 본인의 일상이 인생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또 해마가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도를 저장하는 거예요. 공간의 지도. 공간의 지도를 불교방송 주변의 지도, 건물의 지도, 여러분 집의 지도, 여러분 집에 가면 아파트의 단지의 지도 모든 지도를 해마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가 고장이 나면 길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길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여행지에 가가지고 호텔을 한 번 가보고 나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텔로 들어온다는 거는 해마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법당까지 오셨다는 거는 여러분의 해마가 있으면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집에 가실 수 있다는 것도 해마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해마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안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치매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하고 그 세포가 왜 하필이면 해마에서부터 사멸하기 시작하는지는 아직도 지금 연구 중이지만 저렇게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그 세포가 담당하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기억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때가 뭔가 그 뇌가 정상적으로 하던 기능을 하지 않게 될 때 그 뇌의 기능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뇌가 그 기능을 하지 않게 될 때 잃어버릴 때도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해요. 기능을 너무 과하게 해. 오버한다고 그럴까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로 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겁니다. PTSD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PTSD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큰 사건 정신적인 충격 육체적인 충격도 포함되겠죠. 정신적인 충격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그런 피해자라든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았다든지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라든지 전쟁터에서 정말 총알이 자기 귀 옆으로 막 스쳐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거의 그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무서움을 뇌가 겪은 경우에는 뇌는 아까 해로운 걸 피하고 이로운 걸 취하고 이런 거 설명드릴 때 해로운 걸 피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표범이 나오는데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에 너무나 무서움을 겪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아주 멀게 관련된 것까지 다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그냥 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던 사람은 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물소리만 나도 막 식은땀이 나고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은 다 싫어요. 그러면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안 됩니다. 선택적으로 빠져 죽을 만한 물에서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물을 다 피하고 다닌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월남전 참정 용사들이 이게 총알 소리가 나면 갑자기 나면 이게 순간적으로 0.1초 안에 그거를 피하려고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사신경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어떤 천막 밑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니까 천막에 소나기 떨어지니까 후두두둑 소리가 나니까 이게 총소리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과학습을 한다고 할까요? 뇌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그것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먼 것까지 다 관련시켜가지고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운 거를 취하고 해로운 걸 피해야 되는데 이런 뇌는 해로운 걸 피하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걸 피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로운 거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뇌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맛있는 거는 표범이 자주 나타나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것도 선택적으로 피하고 아주 오묘하게 인생이라는 게 아주 맛있는 거는 위험한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뇌가 그다음부터는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가 나타나면 이 뇌가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본인도 느낄 수 있고 상대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뇌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학습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의 뇌세포는 심장에 있는 세포, 다른 곳에 있는 세포처럼 세포체도 있고 일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뇌세포를 뇌세포, 뇌세포 이렇게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뉴런이라고 불러요. 뇌세포한테 특별한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는 일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뉴로라고 이렇게 영어로 붙으면 뇌에 관련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런을 잘 보면 저기 세 개의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뉴런 하나하나가 무슨 도라지같이 생기기도 하고 인삼같이 생기기도 했죠. 가운데 이렇게 세포체가 바디가 있고 세포체가 있고 막 이렇게 잔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잔가지가 뇌의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뉴런, 뇌세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안테나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과 뉴런,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서 통신은 혹은 커뮤니케이션은 저 잔가지처럼 생긴 것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잔가지와 잔가지가 거의 맞붙은 것처럼 돼 있는 곳에서 서로 교신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잔가지와 옛날 신경과학자, 뇌과학자들은 저 잔가지와 잔가지가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전기 케이블은 이렇게 딱 꼽아야지 전기가 통하는데 저렇게 케이블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저게 신호가 서로 오갈까요? 비법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되게 특이한 게 제가 뇌세포면은 제가 세포체에서 그 뇌세포에 있는 이 가지가 이제 다른 가지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세포체에서 제 가지 끝까지는 전기신호로 전달해요. 여기까지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고 마지막에 다른 뇌세포에게 말을 건다고 할까요?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때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전기로 안 하고. 그게 되게 특징적. 그게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다른 점인데 마지막에는 이 저기 보이는 화학물질처럼 된 화학물질을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신경세포도 뇌세포도 화학물질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호 전달은 대부분 화학물질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에 듣는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듣는 이유도 저렇게 화학물질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시냅스의 그 약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케이블 전기 케이블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전기로만 된다 그러면 컴퓨터처럼 여기 케이블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신호를 어떻게 중간에 조절하겠습니까. 조절 불가능이에요. 전기는 그리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저렇게 케이블을 끊어가지고 화학물질로 서로 연락을 화학물질은 여러분의 뇌가 물속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뇌척수액이라고 물속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가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별로 안 무거우시죠. 무거우신가요? 평생 지고 다니셔서 별로 안 무거우시죠. 뇌가 그렇게 안 무거운 이유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부력 때문에 별로 안 무겁고 근데 물속에 있는 이유는 그 케미컬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분비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저거를 이제 저 케미컬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뇌가 학습을 하는 원리는 저 시냅스에서 어떻게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저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정도로 훨씬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시냅스가 그걸 기억합니다. 이거는 10만큼 해야 되는 자극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PTSD 예를 들었죠. 물소리가 나요. 이거 100만큼 어 이거 이거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저렇게 화학물질의 분비 양을 조절해서 약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과 아주 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과 그냥 뭐 좀 기억하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저 시냅스의 강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은 처음 형성하면 약간 이렇게 바람만 세게 불면 날아가버리는 모래처럼 어느 순간만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려면 뇌가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뭐 응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혹은 컨설데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더 얘기를 나눠본다거나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더 깊이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주의를 더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완전히 한 번만 경험했는데 이건 깊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뭐 그런다거나 그런 것들은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뇌에는 굉장히 많은 시냅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냅스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할머니하고 옥수수 먹었던 기억 이렇게 떠올리시면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촥 여기도 연등의 패턴이 이렇게 있네요. 이 패턴처럼 그런데 이런 패턴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 카드 섹션이라고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행사하면 막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광판 저게 정광판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았더니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뭘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데 저 사람 하나하나가 다 시냅스라고 생각하십니다. 시냅스가 서로 다른 걸 다른 활성도를 보이면 저렇게 똑같은 뇌 안에 서로 다른 기억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마는 사실은 거의 무한대의 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고 또 다중 기억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거든요. 부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이 서로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는데 그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억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종류,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뇌의 여러 영역이 일을 할 때 찾는 파트너가 틀려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뇌가 해야 하는 기억의 종류에는 절차적인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영어로 이제 procedural learn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술적 기억이라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차적 기억과 서술적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기억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자전거가 아니면 다른 골프라든지 다른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처음에는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말을 안 듣죠. 쟤는 잘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이 절차적 기억의 특성은 또 하루에 막 무조건 그걸 무식하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막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죠. 결국에는 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악기 배울 때 피아노나 바이올린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이게 내 손가락이 맞는데 왜 이렇게 맘대로 안 움직이지? 할 정도로 답답한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절차라는 게 거기서 절차는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는 순서 어떤 특정한 순서로 근육이 움직여야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을 한다 테니스 스윙을 한다 수영을 한다 굉장히 특징적인 순서로 몸을 움직이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육을 조절하는 영역에게 뇌의 영역에게 그렇죠? 활을 쏜다거나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음악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막 펜으로 글씨 쓰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글씨 배울 때도 가나다라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게 다 절차적 기억이에요. 그 근육의 순서적인 움직임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한 반복하죠. 계속 쓰라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문 여는 법 문도 이렇게 여는 게 있고 이렇게 밀어서 여는 게 있고 요즘엔 뭘 눌러야 열리는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 기억의 특징은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10년 후에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그런데 어? 자전거가 있네 한번 타볼까 하고 10년 후에 탔는데 10년 동안 안 탔는데 내가 탈 수 있나? 그런데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근육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잘 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피아노 안 치던 사람이 아 피아노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잘 쳐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한 건 있겠지만 그래서 절차적 기억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죠. 운전도 사실은 절차적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절차적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하실 때 이렇게 머리 감는 거 있죠? 그것도 절차적 기억입니다. 샤워를 머리 감을 때 이걸 얼마나 의식적으로 막 하시나요? 대개는 딴 생각하면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샴푸를 했는지 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두 번 할 때가 많은데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딴 생각하면서 했나 안 했나 내가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 기억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해야 퍼포먼스가 아주 잘 나옵니다. 배운대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태능선수천에서 프로페셔널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게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금메달이 걸린 시합에 딱 나가면 의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죠. 되게 피규어 스케이팅 이런 거 보면. 그거는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자꾸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어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금메달인가. 이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신 행동을 다 적으실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문 열었고 뭐하고 수도꼭지 틀었고 변기물 내렸고 뭐했고 뭐했고 아주 작은 행동까지 다 적어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할 줄 알았던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뇌가. 학습한 거예요. 저기 보면 지하철 타는 거 교통카드 대는 법 양치질하는 거 신발끈 매는 법 콜라 캔 따는 법 뭐 넥타이 매는 거 그죠? 뭐 타이핑하는 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이면 건너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학습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의 절차적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무드하게 여러분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셔도 잘합니다. 그 뇌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보면 여러분의 뇌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덩어리로 있는 그 기저핵이라는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베이저 갱그리아라고 부르는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선조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학습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뒤통수 약간 밑쪽에 있는 손해라고 있어요. 손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역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영역이 망가지는 잘 알려진 병이 혹시 아시나요? 파킨슨 병이라고 들어보시나요? 파킨슨 병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이 어떤 운동 순서를 기억할 때 도파민이라는 아까 그 신경전달물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상이 생기면 이제 이 순서를 하는 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을 떨죠. 손을 떨고 이 물컵 하나 집어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마시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저핵이 그런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기저핵이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를 또 어떻게 부르죠? 습관이라고 부르죠. 습관.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 몰라 습관이 됐나 봐 이러죠. 습관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려고 의식적으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가 딴 생각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이 베이저 기저핵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독 같은 거 중독도 습관의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좋았을 때 나오는 보상 신경전달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찾게 됩니다.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도 일종의 중독이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게 하고 습관적으로 하게 하고 왜냐하면 저거 하면 해롭다는데 그냥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하게 하고 그래서 기저핵이 굉장히 그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억을 담당하고 하면서도 이제 병적으로도 문제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뇌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여러분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학습 시스템 중에 하나. 근데 그거와 또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또 시스템이 여러분의 뇌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제품 설명회 같은데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에요. 서술적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declarative라는 건데 declare 한다는 건 자기 기억의 내용을 자기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된장찌개 먹었는데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의 내용을. 근데 자전거 어떻게 타세요? 그러면 자전거를 뭘 어떻게 타고 그냥 타면 되지. 그 기억의 내용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기억의 특징은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끼리 되게 유치하게 싸웁니다. 너 뭐 탁구 쳐봤어? 그러면 탁구나 잘 쳐. 그러면 탁구 어떻게 치는 거야? 그러면 자들. 그게 절차적 기억인데 그게 말로 결판이 나나요? 근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걔네들. 절차적 기억은 그렇게 하지만 서술적 기억은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기 기억의 내용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건 아주 잘 하실 때가 언제죠? 동창회 같은 데 가시면 서술적 기억의 파티죠 거의. 그때 선생님이 기억나니 그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 아니야 그 선생님 너무 안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 안 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이 또 다 다릅니다. 결국에는 또 싸우고 헤어지죠. 그게 결국에는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래서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공간과 시간을 말로 할 수 있게 해줘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억을 이제 일화 기억이라고 해요. 에피소드라고 그러죠. 이벤트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저 사람이 왜 저를 여기서 물을 막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이인하 교수가 이 상황에 갑자기 물을 뿌리더라. 자기가 싸이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해마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이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나중에 그걸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법정이죠. 저기 법정에서 증인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이제 하죠. 그날 제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해마에서 이렇게 형성된 절차적 아니 서술적 기억을 말로 하는 거예요. 일화 기억을. 이런 거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이고 또 이 서술적 기억 중에 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recognition이라는 게 뭐 그날 당신을 쫓아왔던 사람이 저 중에 누군지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서술적 기억에 속합니다. 이 서술적 기억을 담당하는 거는 다분히 해마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뇌 영역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마가 이렇게 부리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해마와 그 일당들. 그 일당들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해마만 말씀을 드리면 해마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잘 아는 게 이제 공간 기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잡기 같은 거 하려면 해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마가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는 게 일화 기억이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해마가 없는 환자는 상상을 못합니다. 신기하죠. 기억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변에 가서 누워서 있는 걸 좀 상상해 보시면서 한 번 보이는 걸 말씀해 보세요. 갈맹이가 날고 있어요. 끼룩끼룩 뭐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죠.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다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TV로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속에 즉 경험한 기억 속에 없으면 상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해마가 없는 사람한테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건을 상상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소설가나 창작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매일 상상을 합니다. 상상의 다른 말이 이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오늘 마포에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집에서 누가 부르고 아 오늘 지하철 타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상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이 오늘 누구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좀 어떠니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그게 그 말씀을 하고 생활하시는 순간 이미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가 치명적이냐면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냥 리액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그렇죠? 해마가 있는 동물이면 아 저쯤에 표범이 있겠구나 여기서 돌아가야지 표범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선택지를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겠죠. 해마가 없는 동물은 그냥 뭐 되는 대로 가다가 표범이 나타나면 아 표범이다 하기 전에 벌써 잡아먹히죠. 하등 동물이나 벌레들은 시뮬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시뮬레이션 능력이 발달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그게 경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상상도 풍부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해마가 간직해 놓은 어떤 기억 여러분 일생의 경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꼰대 논쟁 이런 게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부장님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토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옛날에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경험을 너무나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러면은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해봤었는데 됐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결정적으로는 나중에는 뭐 마켓 리서치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뭔가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경험에 비춰서 결정을 해요. 그게 사실은 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인간은 굉장히 경제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으로 코스트와 베네핏을 따져가지고 딱 코스트와 베네핏이 코스트가 덜하고 베네핏이 많은 혜택이 많은 선택을 한다고 인간이 합리적인 논제라고 생각했던 게 많이 무너졌죠. 그게 이제 뇌가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더 믿지 저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바로 해마가 주범입니다. 주범. 여러분이 경험대로 뭘 하게 하는 그래서 뭐 플래닝 같은 거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드렸고 상상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걸 자꾸 못하게 억누르면서 잘 못하게 되지만 어린애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해마가 완전히 날개를 펴고 날고 있죠. 석곱장난 하는 거 보세요. 어른이 보면은 쟤들이 왜 저러지 정도를 모래로 자기 먹어 이러면서 그 엄청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뇌가 롤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고 그리고 해마의 경험을 토대로만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얘기하죠. 뇌인지과학에서 Theory of Mind라고 마음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얼마나 그거 정말 힘들었겠는데 하고 공감을 해 준 그런데 그 공감이 진정한 공감은 사실은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듣는 사람이 약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서로 경험한 게 이렇게 딱 싱크될 때 공조될 때 진정한 공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TSD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사람 중에 정말 어렸을 때 어려운 트라우마틱한 거를 경험한 사람이 극복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담고 있는 해마를 통해서 기억에 담은 경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동창회 가서 뭐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는 공감 이렇게 사회생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뭐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생각하면 해마가 여러분의 정말 일생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자잘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억의 기저핵 선조체 이런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한 번 벌어진 일들을 경험으로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해마하고 서로 상보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일을 합니다. 이 해마는 해마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HM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진은 무슨 학자처럼 나왔지만 환자입니다. 환자 환자인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환자고 해마 연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분 덕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해마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간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질이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변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편의상 간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간질이 이제 사실은 뇌세포가 너무 전기적으로 흥분을 정상 이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과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과활동이 뇌 전체로 퍼지면서 뇌운동 여러분의 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영역까지 퍼지면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뇌세포가 서로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팔다리가 떨리겠죠? 그게 간질 발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질 발작 뇌전증 발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M이라는 환자의 해마를 그 당시 스카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로서 아무도 하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그러면 해마를 도려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마를 도려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해마 주변과 해마를 도려냈는데 간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1950년대 후반이거든요. 1950년대 인데 그때는 해마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뭐 하는지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했죠. 자기를 못 알아봐 환자가 못 알아보고 또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와요. 건물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런 일상생활 기억을 형성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작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선조체나 뭐 베이슬 갱글리아 기저액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장에서 조립하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공장에 가서 일은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문 열고 냉장고에서 꺼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 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기억을 못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억을 못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학습과 기억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기억을 어떤 특정한 뇌 부위가 담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뇌가 뭘 기억할 때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지 해만은 욕을 하고 기저핵은 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게 담당 부위별로 전문성이 있나보다 뇌에. 그래서 해마의 전문성은 언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의 반세기 정도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게 지금의 지식입니다. 거의 초반에 거의 대부분 이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경고 뇌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해마의 기능을 기억을 영어로 스냅샷 메모리라고 돼요. 즉석 사진 기억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해마가 자라는 게 여론 앞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벌어지면 그걸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다. 앞에서 구당탕타고 받았어요. 지금 인공지능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무조건 무한 반복을 해야만 기억을 하는데 해마는 한 번만 본 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영화 필름처럼 근데 그거의 단점은 이게 순간적으로 현장을 확보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디테일에 약해요. 해마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기억하는 건 좋은데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된장찌개 먹었는데 좀 짰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할 정도만 기억하지 그 안에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정직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된장찌개 먹을 때 뭐도 있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교통사고 증언 증인 불러서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거 다 자기가 메꾸는 거거든요. 보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창작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각색해가지고 동창회가서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각색을 해가지고 기억을 완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편집된 게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해마의 기억은 계속해서 꺼내볼 때마다 편집된다. 그리고 편집된 기억을 다시 저장해서 자기는 편집된 게 오리지널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화 기억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진이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지만 일화 기억은 꺼내보면서 꺼내보면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재구성된다. 기억이라는 게 기억이 어디 사진첩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보는 것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서술적 기억 시스템 즉 해마가 하는 기억만 그렇고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평생 정확합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해마 안에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2000년대에 발견되면서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고 또 2000년대에 와서는 다른 발견이 있었는데 노벨상을 탔어요. 해마에 있는 세포를 활동을 봤더니 이 해마에 있는 세포가 이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 쥐가 저렇게 특정한 장소를 갈 때만 특정 세포가 활동을 하고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그 세포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존 오키프라는 분이 71년에 이 세포가 장소를 기억하나 봐. 그래서 장소 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플레이스 셀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를 다치면 알싸이머성 치매나 여러 가지 병으로 다치면 장소를 기억을 못하고 길을 못 찾는 이유가 이 장소 세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GPS 네비가 없는데 차에서 계속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 뭐 비디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국에서 한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 중에 연구 중에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 해마의 볼륨을 측정해봤더니 MRI에 들어가면 측정할 수 있거든요. 택시 운전사들의 뇌의 볼륨은 해마의 볼륨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해마를 많이 쓰면 여러분의 해마도 커집니다. 선조체 베이질 갱그리아 기저핵을 많이 쓰시면 기저핵이 커져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운동하는 영역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고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뇌는 계속 쓰시면 그 부위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부위 이게 어차피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팽창하면서 다른 부위가 점점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잘 나타나 있고 또 이 버스 버스 운전사는 맵을 창의적으로 쓸 필요가 없죠. 항상 정해진 루트만 다니면 되죠. 이게 절차적 기억이에요. 특정 시퀀스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 항상.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는 해마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기저핵이 더 크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별로 부위가 뇌에 조금씩 아마 다를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마가 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도 가상현실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만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떤 공간을 움직여야 해마가 그거를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의 모델을 만든다는 그 모델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현실 고구를 쓰고 가상현실 정보를 주면 뇌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가상인건 뭐건 그냥 공간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도 메타버스니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해마가 이 안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공간뿐만 아니고 해마가 하는 것은 공간도 그거의 일부일 뿐이고요. 관계를 기억합니다. 관계를 학습해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친구고 SNS 친구 연결망처럼 네트워크처럼 쟤는 쟤랑 친하고 그러니까 생일날 쟤 부르고 쟤는 부르지 마 쟤는 부르지 말고 뭐 이런 거 소풍 갈 때 쟤는 데리고 가고 쟤는 안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의 관계라든지 사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도의 형식으로 대부분 저장이 되는데 이 지도도 역시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 드리면 절차적 기억과 서술적 기억 절차적 학습 시스템과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 같은 뇌의 학습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뇌는 완전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완벽하다는 건 기계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월적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거를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해마가 하는 일상의 기억이 거의 슈퍼맨 수준으로 굉장히 일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Highly Superior Autobiographical Memory 약자만 따가지고 H. Sam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제임스 맥가하 교수님이라고 UC 얼바인에 있는 교수님이 발견해냈는데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 맥가하 교수님이 인터뷰한 이분이 그 대니엘 맥카튼이라는 그 분인데요. H. Sam 이거 환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엄청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54세 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할 때가 1870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828년 10월 8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42년 전이거든요. 12살 때 제가 그렇게 여쭤보면 아마 아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2초 이렇게 생각하다가 1828년 10월 8일 아 그날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흐렸고 안개비도 좀 왔고 그런데 그날 날씨를 거슬러 올라가 체크해보면 맞습니다. 맞고 그때 아버지가 석탄을 가지러 가신 곳으로 제가 저녁을 가져다 드렸죠. 그날 어 이게 사람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아 우연이겠지. 그리고 또 물어보면 1829년 2월 21일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2초 정도 생각하다가 1829년 2월 21일 아 토요일이었고 이 사람들 말하는 패턴이 항상 이렇다고 그래요. 요일을 먼저 말하고 항상 날씨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날은 아침에 흐렸고 오후에는 맑았다. 하루 종일 날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억하고 그때 땅에 약간 눈이 덮여 있었고 근처에 사시는 삼촌이 가축을 35달러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일생에 거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능 만점 맞았을 것 같죠? 기억은 거의 그렇죠? 그래서 막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됐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기억이 적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됐던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것까지 너무나 섬세하게 강렬하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고 너무 슬퍼서 이제 생활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점원으로 일하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H쌤인지도 몰라요. 이제 물어보면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데 생활에 적응하는 데 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이 완벽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시험 볼 때만 좋지 생활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이렇게 하도록 맞춰진 이유는 즉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면 좋지 않은 즉 적응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들은 망각을 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뭐가 좀 깨졌는데 이분이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옛날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HSM 나타나기 전에 한 말인데 HSM 를 한 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시스템은 굉장히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을 핸들할 수 있게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뇌입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인공지능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의 인공지능하고는 아주 많이 차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걸 학습과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냐 학부모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학습과 기억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의외로 학습의 노하우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수에 밝고 이런 것보다도 그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말 간절한 사람. 모티베이션 레벨이 높다고 그러죠. 나는 반드시 이걸 배워야 돼. 절박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연결된 얘기인데 그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끈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재니 영재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습을 온전히 끝까지 마칠 수 있는 TV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꺾이지 않는 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학습에는 가장 중요하다. 혹시 질문지 적으신 거 있으신가요? 행복한 내를 위한 팁이요? 행복한 내를 위한 팁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치매 관련해서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치매인가 봐 뭐 서로 얘기하고 농담으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뇌는 뇌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중요한 걸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자기 생활에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뇌가 잘 기억해요. 그런데 깜빡깜빡 하거나 잘 기억을 못하는 건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돼야 되는 순간에 자기가 뇌가 잘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저 사람 어디서 에피소드도 다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치매인가? 그런 과도한 걱정을 자꾸 미디어에서 요즘에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저 사람을 10년 만에 봤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뇌의 어떤 약간 느슨함?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뇌는 사실은 여러분이 망가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막 몹쓸게 굴지 않으시면 사실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진 건 운동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뇌가 잘 자기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잘 가꾸시는 데만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뇌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통해서 망가지기 어렵게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망가질 걸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와 관련해서는 해마는 새로운 걸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맨날 했던 거 반복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절차적 기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마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뇌는 할 일이 없으면 놀다 보면 이게 점점 녹이 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기획도 막 몹살게 굴려면 악기 같은 것도 배우시고 절차적 기획 운동 같은 것도 배우시고 루틴하게 하는 반복하게 하는 것들 많이 하시면서 또 새로운 거 해마도 좀 괴롭히시고 그렇게 막 이렇게 조련을 하시면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지 뇌는 해피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에 대한 모델이 그 행동양식이 유전되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유전 쟤는 왜 저렇게 머리가 좋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유전인가 봐 타고났나 봐 아인슈타인은 왜 저렇게 머리가 좋지? 유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쟤는 학습된 게 아니고 저거는 타고난 거야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뇌과학이 밝혀진 유전이 처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특정한 그 어떤 자질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쟤는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습이 완전하게 되려면 그렇게 타고난 것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비율은 혹은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 탤런트라고 하죠. 재질을 자질을 키워주는 사람의 교육자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뇌는 아마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학습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장기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 장기 중에서도 유전의 영향을 가장 환경적으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타고난 게 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를 볼 때 뭐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예체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행동이나 의사결정 일상생활에서 뇌를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는 후천적인 학습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